자, 맞아 이어갑시다. 이분도 지금 열매가 얼추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열매가 얼추 자리 잡으면 이제 물질을 통해서 팽창을 시켜야 됩니다. 열매를 키워야 돼. 비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안 컸던 교순들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엇갈이 두 분리를 생각을 해내라는 겁니다. 이 아시에 멈추면 안 돼. 이 아시는 이제 시작점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폭발점을 준비를 하자. 그리고 엇갈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분들이 엇갈이를 왜 찍어? 이렇게도 표현하고 꼭 찍어야 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순이 좋아지면 찍어요. 뭐 간단하게 어차피 순 좋아지면 결국은 지온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찍어서 지온 확보에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가자는 거지. 자, 웬만한 건 돌아옵니다. 웬만한 건 돌아와요. 지나갈 수 있는 건 지나가고 계속 순의 양에 대해서 이런 걸 더 고민을 해내야 됩니다. 자, 어때요? 열매 딱 수정이 되면 그 다음에 꽃이 확 증가합니다. 왜? 호르몬은 이제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좀 더 생각해야 되고. 너무 이제 격가지가 길면 자르고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하고 잘라도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고. 자, 계속 제가 이 비료 시스템을 표현하죠. 이 시스템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성주에 100명 가까이가 이렇게 하십니다. 자, 수정해놓고 그 다음 이제 수정 전에 맹물 살짝 주고 이제 수정하고 열매 7, 20일 지켜보고 그 다음 이제 아미노산의 칼슘, 그 다음 이제 아미노산의 농현비 이렇게 1차, 2차 주고 그 다음 1, 2, 3차 이렇게 꾸준히 돌리면 된다. 이게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도. 이게 터무니없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 양은 항상 100에서 한 300 정도. 양은 안 적어놨네. 100에서 300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음, 이 앞에. 아, 이 앞에 보자. 아, 여기에 100에서 300 제가 놨네. 어, 하여튼 요거는 좀 더 더 수정하기 전의 느낌, 느낌이고. 자, 수정해놓고 나서는 요런 식으로 음, 빌어주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내세요. 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어, 자, 정식해놓고 흘러가는 날짜, 그리고 마디, 흐름, 이런 거. 이런 걸 계속 농민이 생각을 해야 돼. 하면서 나는 어떤 기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거는 저의 시스템이지만 농민들이 충분히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흰가루님. 아이고, 흰가루님은 식물이 약해질 때 옵니다. 그 약해짐이란 물 부족도 되고, 바람 맞서도 되고, 뭐,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열매님. 아, 열매님이 수정했는데 안 크면 결국은 뜨겁냐? 아니면 물이 안 맞냐? 이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열매님의 변화를 보면서 물이 맞냐? 안 맞냐? 뜨겁냐? 안 뜨겁냐? 이런 걸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물을 못 맞추면 결국은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게 팽창이 안 돼. 팽창이. 이해가 돼요? 자, 수축과 팽창. 이런 걸 좀 더 많이 생각해요. 자, 왜 수축이 되고, 왜 팽창이 될까? 이런 느낌. 자, 이런 애들이 제대로 크겠느냐? 제대로. 이게 지금 자연수정되죠? 이런 느낌. 자, 우리 물을 지금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이거를 계속 계속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런 게 포인트다. 지금 이번 날씨가 이렇게 흔들고 결국은 식물이 좀 더 약해졌고 이런 게 이제 얼룩입니다. 얼룩이. 보이죠?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얼룩이와 바이러스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지만 잎의 열매에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얼룩이 왔다고 바이러스 왔다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열매, 잎 이런 데 얼룩돌룩하죠. 이런 걸 생각해요. 생리상이랑 실질적인 얼룩이,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요건 이제 공부가 됐죠? 농도장애. 약이 너무 진했다는 겁니다. 자, 알다시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고. 자, 이런 모든 걸 좀 더 고민을 해내세요. 자, 모든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 물을 줄래? 한기를 할래? 야간 덧드시게 할래? 춥게 할래?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걸 개선해야 돼요. 자, 알다시피 이런 건 그게 문제 안 됩니다. 뭐, 얘가 있으니까 얘를 적화해도 되죠? 아마 수정약이 튀었을 겁니다. 자, 한 개 단집이 확실히 열면 빨리 크겠죠? 그것도 기준이고, 어? 색깔 들어오죠? 자, 순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요. 찍어서 다음을 준비하세요. 이런 것도 그냥 빨렸는 거고. 자, 계속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따라 100박스 못 땁니다. 이 사람을 따라 100박스 따봐도 안 되겠습니까? 이건 뜨물입니다. 뜨물. 뭐 따봐도 알겠죠? 뭐 굳이 뭐 표현 안 해도. 뜨물, 진댓물, 약을 오늘 치고 있는데만. 자, 한 3, 4일대에 한 번씩 더 치세요. 자, 이렇게 균충은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안 번지는 건 그냥 뭐 거기에 맞게 하면 돼. 자, 이것도 뭐 이제 수정 근사체니까 얘들 잘 지켜보시고. 자, 많은 분들이 조바심을 느끼는데 조바심을 느낄 거면 진작에 앞전에 좀 더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 너무 그러지 마요. 어차피 2월 10일, 2월 20일까지 다니는 건 뭐 3월달 다 나옵니다. 자, 물론 뭐 그렇게 100박스 딸 수 있냐. 이것도 하나의 기준점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흘러왔는 거. 그리 4월에 좀 더 따겠다. 뭐 이런 계산도 하면 되고. 아니면 뭐 7월에 끝날 걸. 하, 올해는 8월, 9월까지 가자. 뭐 이렇게 좀 더 더 마음의 여백을 만드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좀 더 더 못되게 좀 더 더 잘하든지. 이런 느낌. 자, 이것도 얼룩입니다. 얼룩이 알죠? 생각보다 얼룩이가 많아졌어요. 자, 왜? 식물이 약해졌다는 거지. 자, 식물이 어떤 뭔가 큰 데미지를 받으면 자, 결국 세포의 문제가 온다. 세포의 문제는 생리장애로 집결한다. 뭐 이걸 당뇨라고 표현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자,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뭐 얼룩입니다. 결국 세포가 무너졌다 이런 거지. 자, 근데 이게 지금 번지지는 않는데요. 자, 이런 느낌. 자, 이분은 뭐야? 이분은 어... 앙크다가 갑자기 확 크니까 이제 터벅스 느낌으로 이렇게 확 밀고 나오는 거지. 여기 꽃이 피냐 이거지. 항상 저는 이 얘기하죠. 꽃을 준비하라고. 모든 농사의 포인트는 꽃이라고. 꽃이 있냐 없냐가 연속차가를 결국은 결정을 짓는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가 누룩하잖아. CNU를 맞추자고, CNU. 자, 꽃은 형성한다. 자, 그리고 이제 크게 한다. 그리고 이제 피게 한다.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죠. 자,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크게 하고, 어떻게 피게 할래요. 이걸 농민들 생각하면 돼요. 자, 강압성. 그리고 이제 어... 크게. 이건 물. 자, 피게. 이건 온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표현해도 되겠죠. 자, 계속. 계속 생각을 하세요. 자, 이분은 제가 오늘 가봤는데 이게 기계 수치에서는 문제가 안 나왔어. 그냥 단순히 뿌리와 물의 관계에서 아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물이 안 맞는 거지.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됐죠? 자, 지나갈 수 있는 거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체크를 해봐요. 체크를 하면서 내가 2, 3월에 100박스 딸 수 있냐, 없냐. 이게 항상 결과물이니까. 결과물이 정해져 있어. 2, 3월에 100박스. 그리고 4월, 5월, 100, 100, 100. 5월 말까지 200에서 300박스. 그리고 6, 7, 8, 100에서 200박스. 그러면 300에서 500박스 나오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6, 7, 8이니까 뭐 좀 더 갈 분들은 9월까지 가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폭발적인 수량을 계산하면 돼요. 그 수량에다가 고민한가를 계산하면 그게 해답입니다. 이해가 되죠? 제가 10년 전에 이거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만들어보자. 이제는. 자, 이게 뭐냐면 농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농약에 대한 자료. 자, 알다시피 우리 농약은 말이에요. 품목명이 있고 적용병의 특징, 개통, 작용기작, 상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상표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약은 아닙니다. 왜? 이 품목명이 중요한 거야. 다른 말로 성분이 중요한 거야. 이게 성분이에요, 성분. 자, 이 가스마이신이라는 성분이 식물에 어떤 병충에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면 돼. 그럼 대충 계산이 나와. 자, 이거는 이제 항생물질이에요. 항생제이기 때문에 마름, 썩은 물음 이쪽에 좀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리고 가스마이신만 등록된 참외의 약은 없대요. 자, 가스마이신의 포리옥신디. 이게 합제로 해가지고 차트라가 이제 상표로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포리옥신디는 영일바이오고 영일바이오는 균액, 마름, 잘록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항생제입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만들 거예요. 이게 아마 품목명을 때리면 한 천 개 나올 것 같아요. 천 개. 이거를 농민들이 알아야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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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만 보고 아, 이게 이런 약이다. 이렇게 뭐 계산하면 돼. 여기에 성분도 같이 적어주고 싶은데 그까지 적으면 너무 양이 많아지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한 100개 정도 하고 그 다음 또 한 번 추가해 볼게요. 자,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걸. 좀 정해져 있는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결과물을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좀 더 본질적인 느낌. 자, 그런 느낌을 한 번 만들어봅시다. 자, 이걸 청결해야 되니까 아이고, 1년 내도록 걸리겠네요. 자, 아무쪼록 작게나마 도움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좀 더 본질적인 느낌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좀 더 본질적인 느낌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좀 더 본질적인 느낌으로 감사드립니다.